정신이 든 모양이고 누구냐? 나는 미니 특공대의 젠 사령관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감시 하에 있다 미니 특공대라고? 물이 잡힌 거야? 그럼 여긴 녀석들의 기지? 나는 독천 외계의 댐 보마! 폭탄 슛으로 모든 걸 폭발시켜버리겠다! 빨리 도망가야죠! 라면을 두고 갈 순 없다고! 안돼! 내 라면이! 폭탄 축구를 하는 건 옳지 않아! 앰보머! 단단단하게 붙여놓은 추적 장치 신호가 포착됐군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미니 특공대 본부 좌표 설정 완료! 무슨 소리야? 나의 슛으로 너의 본부를 파괴한다! 뭐라고? 울트라 텐론 슛! 폭탄 도달까지 약 3분! 폭발력 100킬로톤! 방어가 불가능한 파괴력입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음! 역시 맛있어! 볼트도 먹어! 그럴까? 이런! 변신을 풀어야 먹을 수 있는데! 땅콩 크림이 듬뿍 들어간 신제품이란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지금 당장! 으악! 으악! 조길마! 특공 펜타엑스 머신! 발진! 폭발 타이밍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무기야! 모두 변신해서 피하자! 좋아! 퍼닝 레이저! 특공 파워 캐논! 발사! 지금이다! 합체하자! 특공 펜타트론! 합체! 우트라! 메테오! 슈야! 이럴수가! 적을 맞으면 도시 전체가 폭발할 거야!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자, 받아라! 슈퍼노바 퍼지! 에이! 을이라! 텍vit! 유학! 야옹! 엥그렇다! 모렐라! 네! 텍 Prof이! 텍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